저도 코로나 사태 피해자에요 작년 연말 그 다음에 올해 연초에 이 디즈니로 돈 벌기 프로젝트가 되게 잘 되고 지금 시즌1이 끝났어요 여러분 영상이 안 올라갔지만 시즌2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었고 더 큰 수익활동을 어떻게 낼 수 있을까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 찰나에 잠정 중단이 되어버렸어요 저도 이게 약간 매기풀려가지고 시즌1이 영상이 지금 안 올라가고 있네 나도 잊고 있었어 시즌1을 하고 와 2를 기다려야 되는데 언제 2를 찍을거야? 원래 시즌1하고 바로 시즌2가 시작되는거였는데 시즌1이 정말 재미있게 끝났어요 아무튼 조만간 시즌1을 빨리 올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돈을 벌긴 벌었나요? 아니요 아 알겠습니다 투자원금을 회소해가는 과정입니다 시즌2는 되게 재미있는 것들을 많이 준비해놨거든요 정말 시즌1은 순수하게 디제이로 돈을 벌기 위해서 가장 쉬운 것부터 하는걸 해놨었고 시즌2는 이제 거기서 활동의 폭을 어떻게 보면 기존에 디제이의 활동이 아니라고 생각되는 것들로 가지치기를 해가지고 그까지 활동을 해서 과연 디제이로 시작해서 어떤 것까지 돈을 벌 수 있을까로 돈을 벌자는 성공을 했어요 시즌1에서 시즌2에서는 어떻게 또 새롭게 돈을 벌 수 있을까가 약간 테마였는데 그냥 끝났습니다 하하하하 아무튼 시즌2 그리고 조만간 올라올 시즌1 나오면 재미있게 봐주세요 아 그러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